안녕하세요. 킹입니다. 지금 봉동생이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시간에 짬을 내서 거북이들 멸치는 아니고요. 이 민물뿌기인데 피딘 영상이거든요. 지금 레슨이 형 먹고 있습니다. 얘네들이 똑똑한 게 맨 처음에 넣었을 때는 되게 세게 물리거든요. 팍 하고. 근데 이게 움직임이 없는 죽은 거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천천히 먹습니다. 이렇게 맨 처음에 줬을 때 팍 하고 물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빨리 물 필요는 없다. 아는 거죠. 아 오늘도 물을 갈아줘야겠습니다. 또 물 색깔을 다 벗겨 먹고. 다들 잘 먹고 있네요. 아니 물아. 아니 물아. 아니 물아. 아니 물아. 생먹이만 주기가 힘드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사료를 조금 사서 사료로 피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먹이도 주지만 사료도 피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완전 녹색깔 냉동기 그럼 이따가 홍동생 오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